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소진공은 어제 대전본부에서 SK플래닛, 우아한 형제들, 카카오, KT와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진공과 자산은 내수 활성화, 정책 홍보 등 부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. 참여 기업들은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판매 및 홍모를 지원합니다. 이 밖에도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온라인 교육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박성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플랫폼 기업가의 상생혁명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, 동행축제 기간에 주요 기업이 함께 나서주는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